1. 단어, 발음, 의미, 그리고 암기포인트 안녕하세요 암기포인트 0단어 고교기본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섹션 14 테마 확실성 1. vi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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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명백한, 동의어, obvious o-b-v-i-o-u-s 보이는 명백한 암기 포인트 v-i-d-v-i-s 보다 같은 뿌리를 갖는 vision v-i-s-i-o-n 전망 vision이 있다 그런 표현 쓰죠 visual v-i-s-u-a-l 시각 자료를 visual한 것으로 만들어라 이런 표현 쓰시죠 visit v-i-s-i-t 방문하다 누군가를 보러 가는 것이죠 video 비디오 사람들이 10여 년 전만 해도 유용하게 썼던 가전제품이었습니다 반이어 invisible i-n-v-i-s-i-b-l-e 보이지 않는 넘버 2 obvious obvious ob-v-i-o-u-s ob-v-i-o-u-s 명백한 동의어 clear clear apparent apparent a-p-p-p-a-r-e-n-t evident evident e-v-i-d-e-n-t 명백한 암기 point 어원입니다 ob-t-o-r 뭔가를 향해 길을 가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면 같은 길을 자꾸 가다 보면 자주 마주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명백한 명백한 암기 포인트 하나 더 내가 니 ob-v-i-o-s 명백한 것은 발가락이 닮았구나 내가 니 ob-v-i-o-s 명백한 ob-v-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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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3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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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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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 특징 정체성 상태 느낌 일치 정체 정체성 일치 암기 point i-d-e-n 똑같은 그래서 같은 뿌리를 갖는 identify i-d-e-n-t-i-f-y 확인하다 identical i-d-e-n-t-i-c-a-l 똑같은 암기 포인트 하나 더 여러분 id 아시죠 컴퓨터에서 로그온을 할 때 id를 입력을 하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뜨죠 그 id가 바로 identity i-d-e-n-t-i-t-y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바로 이 정체 신분증 신분증 이런 뜻에서 왔어요 로그온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id 그래서 신분증을 id card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넘버 4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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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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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 point you and not certain 확실한 이 확실한 certain은 자르다 걸러내다 에서 왔어요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걸러내면 필요한 확실한 것만 남겠죠? 그래서 certainty 확실성 그것의 부정 uncertainty 불확실 불확실성 입니다 같은 뿌리를 갖는 concern, 관심, 함께 걸러내다, 함께 잘라내다. 그래서 필요한 것에 대한 관심이지요. Number 5. Undoubte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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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암기 포인트, 역시 어원입니다. You and Not, Doubt, 의심, 의심하다.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잠깐! 이 doubt이 의심하다가 되는 근거로 Double, D-O-U-B-L-E, Double 아시죠? 이중, 이 Double이 바로 Duo, 라틴어 D-U-O, Two, T-W-O, 이 Two도 이 Duo에서 왔어요. 여러분, 모래를 두 명이 함께 부르는 것을 듀엣으로 부른다 그러죠? 정확하게는 듀엣, D-U-E-T. 어쨌든 이 둘이라는 말이, Double이, Doubt. 확실한 것은 하나만 있어야 해요. 그런데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텐데. 그래서 둘이 의심하다가 되는 것이에요. Number 6 Necessary Necessary N-E-C-E-S-S-A-R-I-L-Y N-E-C-E-S-S-A-R-I-L-Y 필연적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반드시 암기 포인트 이 Necessary 속에 Necessary, 필요한 이 Necessary가 끝에 전미어 L-Y와 결합해서 부사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Necessary를 가지고 암기 포인트를 삼겠습니다. Necessary 돈을 냈어? 그럼 돈을 세리? 냈어? 아니면 내가 세리? 냈어? 세리? 뭔가 살 필요가 있을 때 돈을 냈어? 세리? 냈어? 세리? 냈어? 세리? 냈어? 세리? 필요하겠죠? 암기 포인트 하나 더 Ne는 Not C-E-D-C-E-S-S 떠나다 양보하다 양보하지 않는 양보할 수 없는 꼭 있어야 하는 그래서 필요한 이렇게 어원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넘버 세븐 Verify Verify V-E-R-I-F-Y V-E-R-I-F-Y 사실 정확성 확인하다 입증하다 사실 정확성 확인하다 입증하다 암기 포인트 이 암기 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Very Very good Thank you very much Very Very 매우 라고 하는 very이죠 이 very가 바로 진짜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뜻이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Harvard University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교 그 학교의 상징에 들어가 있는 Veritas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라는 말이죠. 이 Veri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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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R-I-U-G 그래서 진짜 Verify는 Ver이 진짜 F-A-C 만들다 F-Y 만들다 그래서 진짜인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확인하다 입증하다가 되는 것이죠. 같은 뿌리를 갖는 Magnify M-A-G-N-I-F-Y 확대하다 명사형 Verification No. 8. Clarify C-L-A-R-I-F-Y 분명하게 하다 분명하게 하다 명료하게 하다 암기 Point C-L-A-R 명료한 그래서 이 C-L-A-R 에서 온 것이 Clear C-L-E-A-R 명료한 깨끗한이죠 그리고 FAC 만들다 Factory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Face 얼굴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얼굴 Fact 만들어진 것으로 사실 그리고 Surface 위에 만들어짐 그래서 표면 No. 9. Emphasize Emphasize E-M-P-H-A-S-I-Z-E E-M-P-H-A-S-I-Z-E 강조하다 암기 Point E-N-I-N-M-O-A-N-E-P-H-A-I-N-P-H-A-S-E-O 보이다 뭔가 그 속에서 보이게 하다 강조하다 있지요 같은 뿌리를 갖는 말 중에 Fantasy F-A-N-T-A-S-Y 환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환타지 환타지라고 하는 것은 F 발음을 잘 못하는 일본인의 영향을 받아서 판타지가 환타지가 된 것이고 사실은 그 발음도 정확한 본토 발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환상이라고 말할 때는 정확하게는 fantasy 이 fantasy는 뭔가 부정적인 느낌의 환상입니다 극에 비해서 fancy는 공상 상상 긍정적인 면에서의 공상 상상이지요 물론 뿌리는 같은 쇼 보여주다 의원입니다 이 f와 ph는 발음이 같은 것으로도 확인이 되지만 뿌리가 같은 말입니다 명사형 emphasis emphasis 증거로 확실히 하다 확신을주다 확인하다 증거로 확실히 하다 확신을 주다 확인하다 암기 포인트 컴 함께 강조 FIRM 확고한 그래서 FIRM 확고한 그리고 확고한 틀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기업 FIRM 농장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확고하게 확실하게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바로 농장 FIRM 다시 확실히 한다 재확인하다 명사형 CONFIRM 확인 확인서 비교 CONFIRM 수능하다 따르다 넘버 11 INSUR E-N-S-U-R-E E-N-S-U-R-E 조치 성공 등을 확실하게 하다 조치 성공 등을 확실하게 하다 암기 포인트 E-N-I-N S-U-R-E 확실한 그래서 어떤 영역을 확실하게 한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다 잠깐 이 슈어는 확실한 슈어는 SECURE S-E-C-U-R-E 안전한이라는 SECURE에서 왔습니다 중간에 C가 약해져서 소리가 사라진 것이죠 이 SECURE는 S-E apart 따로 C-U-R-E 돌보다 CAR 아시죠? C-A-R-E CAR 돌보다 그래서 돌볼 필요가 없는 안전한 바로 이 안전한이 확실한 슈어가 된 것입니다 같은 뿌리를 갖는 INSURANCE I-N-S-U-R-A-N-C-E 보험 위험에 대비해서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내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으로 그 사고를 다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로서의 보험입니다 Assure A-S-S-U-R-E 확실하게 하다 No.12 DUR DUR D-U-A-L D-U-A-L 한정적 용법 이중의 이원적인 이중의 이원적인 암기 포인트 앞에 undoubtedly 이야기할 때 doubt 의심하다 에서 바로 이 듀오 라틴어 어원 듀오를 이야기했었습니다 확실한 하나가 아닌 둘이 있을 때 의심하게 된다 그래서 doubt D-O-U-B-T 이 doubt이 듀오 둘에서 왔다는 것 그리고 to 숫자 T-W-O 이것도 듀오에서 왔고 듀엣 우리가 듀엣으로 노래 부른다 그럴 때 듀엣 D-U-E-T 이중창 이중주 바로 같은 뿌리입니다 암기 포인트 하나 더 웬 투월 투알로 이중적인 공격을 하라고 투알로 이중적인 공격 투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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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투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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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월 접다 두개가 되게 접다 이중의 두배의 넘버 13 어수어 어수어 A-S-S-U-R-E A-S-S-U-R-E 보장하다 확신시키다 보장하다 확신시키다 암기 포인트 A-D는 A-S-U-R-E 그 다음 나머지 S-U-R-E A-D는 투 지정 S-U-R-E 명사형 어수어 보장 확신 A-S-S-U-R-E A-N-C-E 넘버 14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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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치는 놀이시설을 본 기억이 나는군요. 그때 누가 잘 치는지 이 배트를 해서 배팅을 함으로써 BET 배트 내기를 걸 수도 있겠네요. 넘버 15. 개런티 개런티 G-U-A-R-A-N-T-E-E G-U-A-R-A-N-T-E-E 보증, 보증금, 보증서, 보장, 보증하다 연예인들이 광고를 찍고 영화를 찍을 때 개런티를 받는다는 표현을 쓰죠? 그 개런티가 바로 이 개런티입니다. 보장받는 출련료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래서 개런티 개런티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비교 W-A-R-A-N-T-E-Y 품질 등의 보증, 보증서 2부 예문 그 속에 반짝이는 단어 날씨가 좋을 때 그 산은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넘버 투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넘버 3 A sense of national identity A sense of cultural identity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 넘버 4 Quantify and manage uncertainty to improve prediction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 불확실성을 계량화하여 관리하라. 넘버 5 They are undoubtedly familiar with the amazing vocal talents of her. 그들은 그녀의 놀라운 성악 재능에 친밀감을 느끼고 있음이 틀림없다. 넘버 6 Travelling in Japan isn't necessarily expensive. 일본을 여행하는 비용이 반드시 비싼 것은 아니다. 넘버 7 Verify that containers are in good condition. 컨테이너의 상태가 좋은지 확인하시오. 넘버 8 We can use the tools of philosophy to clarify ideas. 생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철학의 도구들을 쓸 수 있다. 넘버 9 The result layout emphasizes space, peace, and privacy. 그 리조트의 배치는 공간, 평화, 사생화를 강조한다. 넘버 10 He refused to confirm the rumor. 그는 그 소문에 대해 확인해 주기를 거절했다. 넘버 11 Ensure that only trained staff handle it. 훈련된 직원만 그것을 취급하도록 하는 걸 잊어선 안 돼요. 넘버 12 Korea is going to permit dual citizenship for talented foreigners. 한국은 재능 있는 외국인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넘버 13 I assure you of his innocence. 나는 그의 결백을 보증합니다. 넘버 14 I bet that the minister won't resign. 내가 장담하건대 그 장관은 사임하지 않을 거야. 넘버 보증기간 중인 그 정비공장은 모든 수리 작업에 대해 1년간 보증을 한다. 이것으로 섹션 14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